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힘과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이삼첼라라 보금화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바람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유일성의 보금을 선포할 때 휘몰아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평안 가운데 누림을 얻게 되고 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 함께함을 체험하자 다 암대하게 그리스도 절대 유일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대행경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9절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로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베드로는 게즈바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종교 법정 앞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4장 12장 7절은 호년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절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Heavenly Blessing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천명 소명 사명을 굳게 붙잡고 237 미션 시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4등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이처럼 바람이요 숨이요 호흡이다 라고 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 바로 성경에서 바람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암호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자연현상 또한 주님의 작품이다고 시편 135편 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세상에서도 이 바람은 어떻게 보면 신비함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났네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바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어떤 바람은 생명의 치명타인 이 바람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덮은 것은 주의 바람이다 라고 취록기 14장 21절 15장 1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큰 바람이 일어나고 유동을 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의 마음도 찬 바람으로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농작물이나 생태계에도 바람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씨앗의 이동도 또 꽃이 피어나고 열매로 맺게 하는데도 이 바람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부흥이라는 이런 보험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미국에 있는 보금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는 2, 3, 7 나라로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보금 3장 8절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대로 불고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은 분명한 실체가 있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생명이 거듭나고 또 열매가 맺히고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은 마음대로 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즉 성령의 인도 주권에 순종할 뿐이지 명령하거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나를 맡기게 될 때 오순절 다락방에 그 능력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람을 타는 개념이겠죠 바로 보금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금으로 각부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보금으로 각인돼서 새 인생이 시작되고 보금으로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금체질로 내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혹여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족함들이 강근함을 통해서 이제는 누림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금운동뿐만이 아니라 나를 맡긴다는 것은 기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물고 어지게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운동입니다 내 삶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운동이요 바로 정시기도 남은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시기도요 술로제 술래자의 기도다 라고 우리가 익히 누리고 있습니다 또 내 연약하고 내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 바로 정복자의 기도가 바로 정복자에게도 깊은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고 나를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금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 맺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사정을 다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제 창조의 역사 속으로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고 살리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에세겔스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임하시며 바람처럼 강력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공기의 움직임,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 호흡, 생명력 등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람은 주님의 권세, 강력한 권능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그런 해굴 골짜기 이 해굴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윈도서핑이 파도를 타고 독수리가 바람을 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2, 3, 7나라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강단 언양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데아라는 사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얻는 그러한 세상 기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내놓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후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시대적인 필요를 본 오바데아는 7천명의 숨겨진 자자를 세우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것이 말씀 속에 흐름을 타는 것이다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증인, 70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으로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저 적들 근데 이 적들은 또 지금 이렇게 흥화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시대적인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필요한 이 시대에 꼭 완벽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노아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시대의 흐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라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정말 떠나서 가난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시대의 흐름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진짜 온 문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래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흐름은 미래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과 동일한 응답, 역사인 것입니다 에가 4장 1절로 5절은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친 문제입니다 지도자에게 말씀이 끊어지고 중직자에게 말씀이 끊어지고 백성에게 말씀이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랩너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젖 먹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는 것이 곧 우리의 살길인 것입니다 또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라고 하박국서 2장 14절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저들은 저렇게 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규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아 네 백성 너희들은 나를 너희 세계에 개입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궁극적으로 나의 세계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바람 가운데 그 세상의 바람을 잘 타야 된다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 생활 환경의 관심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반대로 내 관심 세계보금화 2, 3, 7나라 보금화에 참여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언약의 흐름이고 보금의 흐름이고 강단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흐름 속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말씀 흐름 속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오늘도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제 창조의 인생 걸작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2, 3, 7 현장으로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리스의 절제자 70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추건합니다 trimal 21 29 32 30